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셋을 처음 구입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마이크 게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인 스테이징이 어쩌고 신호대 자본비가 어쩌냐는 개X브리는 집어치고 최대한 사람 말로 하겠습니다. 급한 분들은 앞부분은 스킵하고 실제 게인 설정하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게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신호를 크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이크 신호는 아주 작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증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프리앰프인데요. 사실 마이크 프리앰프는 이렇게 독립된 형태로도 많이 나오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런 마이크 프리앰프와 AD 컨버터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합쳐진 기계를 말합니다. 물론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 USB 마이크에도 신호를 증폭하는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게인 값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작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마이크 감도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마이크는 감도가 높아서 작게 말해도 입력 신호가 크거나 반대로 감도가 낮은 마이크의 경우에는 신호가 작아서 게인을 더 올려줘야겠죠. 결국 마이크로 입력된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게인 값도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 설정한 마이크 게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게인을 너무 작게 한 경우와 너무 커서 클리핑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게인을 너무 작게 설정한 경우에는 녹음된 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다시 증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증폭을 하면 프리앰프 잡음도 함께 증폭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일부러 게인을 아주 작게 해서 녹음한 파일을 다시 증폭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게인을 너무 작게 설정한 경우입니다. 증폭하면 이렇게 프리앰프 노이즈도 크게 들리게 됩니다. 두번째는 게인을 너무 크게 설정해서 클리핑 되는 경우인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클리핑이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소리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클리핑되어 왜곡된 소리는 복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인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이렇게 클리핑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게인 설정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정확하게 게인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미터가 없고 단순히 입력 신호와 클리핑 상태만 보여주는 LED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도비 오디션을 사용했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입력 레벨 미터를 보면서 게인을 맞추면 됩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피클 때 마이너스 12dB 정도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게인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마이크로 큰 신호가 들어가거나 할 때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정도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을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게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